선군 청년전이들의 명절 청년절을 각지의 청년학생들이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젊은임 노도로 섣구치어 백두산대국의 앞날을 또매고 나가는 그나큰 긍지를 안고 청년절을 맞이한 청년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께 가장 뜨거운 인사와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힘찬 발걸음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진 희한한 별천지에서 청년전을 만난 우리 청년들의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지 모르겠습니다. 저길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과 희열에 넘쳐있습니까. 우리 전체의 청년정료들의 가슴가슴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도시워주신 위대한 대원숨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의하는 은심의 용도 따라 언제나 곧바로 신청해 나갈 불타는 교류에 충만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에 펼쳐진 이 희한한 성경들에 우리 청춘들의 꿈가리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농장마을이 정말 제일이고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농장을 꺾여갈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농장에 끈 농장의 주인이 돼서 기중한 청춘수설에 거마한 우리 탐을 위해서 어머니 청국을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선 청년 슬기런 인민의 아들딸 부강저국 건설하는 장엄한 새날의 투사다라는 조선 청년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이 되어로 자랑 떨쳐온 청년들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기관차와 차량 생산에서 언제나 앞장서온 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청년들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에도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과 청년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기적 창점을 마다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오려 있어 뜻깊은 8월의 이 아침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김종숙 평양방지공장의 청년전이들 더 많은 천생산으로 보답해갈 결이 드넓습니다. 청년전을 앞두고 단과대학 학부별 체육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오늘 결승경기가 정말 볼만합니다. 수영경기와 배구, 롱구경기를 비롯한 많은 경기 점수들이 지금 계속 정합되고 있는데 거의 마감단계에 이른 지금까지도 정확결과를 가늠하기 정말 힘듭니다. 학과 학습은 물론이고 체육경기나 미술소도 경연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전의 한일원 모습은 우리 청년들을 내세워주는 당의 품 속에서만 또 청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엎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이주 광장에서는 이곳 청년학생들의 2천명 대합창 공연 태양과 청춘이 진행됐습니다. 합창 변곡, 청년절은 우리의 명절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합창, 저선 청년 행진곡, 기타 경창 배우자 등 다채로운 청목들이 올랐습니다. 한편, 라건기계윤합기업소를 비롯한 이곳 시안의 기관기업소 광장들에서는 근로 청년들의 다채로운 체육회의 오락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이주 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도 있었습니다. 순천세민토윤합기업소의 근로 청년들도 축구와 배구, 밭을 당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얼굴마다 이는 전세대 노동계급처럼 경이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 영웅이 될 불타는 교리가 어려웠었습니다. 체육경기는 응원자들의 열띤 응원과 선수들의 승격심으로 예수 시간이 갈수록 거절을 이루었습니다.